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2024년 하반기에 조심해야 될 띠들이 따로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띠가 따로 있죠. 아무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교차를 하는 시기입니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가 나갈 삼재로 마무리가 되고요. 들어오는 삼재로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들어오는 삼재로 내년에 오기 때문에 삼재가 교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격변의 시기에 그런 용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격변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 우리 용기가 점진적으로 조금 좋아지거나 점진적으로 나빠질 때는요. 크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안 듭니다. 이렇게 냉탕과 온탕의 온도차가 클 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올해 하반기에 좀 조심해야 될 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견해고 또 이제 개개인이 또 사주에 따로 좀 다를 수는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띠별로만 봤을 때 이렇게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2살이신 83년생 개생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특히나 이 개생돼지띠 여러분들. 상반기에 좀 어느 정도 무탈 일사들이 진행이 되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거든요. 특히나 금전적으로. 남들은 좀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버틸만 한데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조금 많은 변화의 용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재물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원래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좀 바뀐다든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그만두고 다른 일을 좀 시작하게 된다든가 그리고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적응을 해야 된다. 너무 옛날의 기운을 내가 붙잡고 이 변화의 기운에 대응하지 못하면은 좀 도태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특히나 건강상에 있어서는 좀 컨디션이 좀 난주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적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든가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용기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반기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 때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두 분 다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아, 그게 쉽지는 않다. 연말 지나야 되는 거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좋은 매물이 나오더라도 좀 기다려봐라. 나중에 조금 가격적으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잘 적용해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4살이 되는 71년생 신혜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특히나 신혜생 돼지띠 여러분들은요. 직업적으로, 명예적으로, 관제수, 아니면 건강적으로 봤을 때 뭔가 큰 수술,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가지고 뭔가 큼직, 큼직, 큼직한 뭔가 에피소드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건강적으로 봤을 때 내 몸에 수술을 하고 칼을 댄다는 거는 안 좋은 부분을 드러내고 더 좋게 나아가기 위한 그런 시발점이다. 과도기다. 전환기다. 전화위복의 운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화위복의 운기가 너무 많이 생기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많은 걸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운기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적인 부분, 내가 좀 여기가 안 좋다. 뭐 하지정맥류가 있다. 언제 수술을 할까. 백내장이 있다. 언제 수술을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지금 이 하반기의 시기에 미리 하게 되면은 액뎀하고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관제가 끼었다. 하시는 분들. 관제가 끼는 건 끼는 거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잘 헤쳐나가는 운기다. 관제가 끝나고 나서는 내 일사들이 잘 풀려나간다. 액뎀을 하는 형국이다. 지금 관제 들어오신 분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특히나 직업적인 부분들.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해야 되는 분들. 괜찮다.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서 제 취업을 하게 되지만 더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직장은 안전한 게 중요한 거고 오래 다닐 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중간에 이런 변화의 시기를 가지게 되면은 관제가 들고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러면 마음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힘든 만큼 덕망이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8살이 되는 67년생 정미생 양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정미생 양띠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제 하반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 띠로 말씀드렸긴 한데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을 거예요. 앞에 말했던 두 띠와는 달리. 좀 왜냐면은 내부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일이고 내 마음적인 일이거든요. 특히나 인간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문 밖을 열고 나가서 밖에서 만나는 인간사에서도 어느 정도 풍파가 일어났고 문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식구들, 가장 친한 사람, 친구들, 이웃 사촌들 간에도 좀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낼 사람들은 좀 보내야 되는 거고 잡아야 되는 사람들은 확실히 잡아야 되는 운기입니다. 네 편과 내 편을 확실히 가르는 타이밍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내 편은 내 편길에 더 돈독해지고 보낸 사람만큼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운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낸다는 거 자체가 마음이 참 아프죠. 그렇죠? 뭐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명예가 떨어졌으면 다시 올리면 되는데 사람한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될 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내가 좀 더 단단하게 될 것이고요.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보낼 분들은 확실히 보내셔야 됩니다. 손절을 하실 분들은 확실히 손절을 해야 더 좋은 운기, 더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기인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내 마음의 준비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물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은 2024년 하반기에 조심해야 될 띠 3가지 알아봤습니다. 이 3가지 띠는요. 좀 극적인 변화를 가지시는 분들에 한해서 3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걸 또 잘 버텨내면 좋은 부분으로 제가 전화해복의 운기로 넘어간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2025년에는 제일 좋은 띠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반기에 이 시기에 한정된 거니까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한테 생명을 해야 하는 독이지만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안 좋은 운기 또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면 내 인생의 달디단 한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혜를 꼭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또 하늘의 노령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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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nd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